드디어 고비사막으로 향한다. 승차감은 그닥 좋지는 않았다. 길이 험한 고비사막에서 불편함은 각오해야 한다. 첫 번째 목적지는 물란바토르에서 300km 떨어진 바가가즈링 촌루다. 물란바토류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한 드넓은 초원이 나타난다. 시속 100km로 흙먼지를 휘날리며 거침없이 달리는 푸르고 비포장 도로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. 몽골의 고비사막에서는 사람이 지나는 길이라면 어디에서든 어워라고 불리는 돌탑을 만날 수 있다. 몽골인들은 항상 길을 떠날 때 어워를 돌며 안전을 기원한다. 멀리 가는 운전기사들도 안전하게 좋은 여행 운식을 위해서 당신에게 하늘신에게 부탁을 하면서 소원을 빌는 겁니다. 오른쪽으로 3번 돌면서 소원을 빌면 된다. 나도 남고비사막 서쪽 끝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원해본다. 몽골인